삼성동 코엣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의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좀 어려보이고 싶어서 세션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테테테 멤버오빠 중에서 현석오빠가 운영하고 가는 겸 재밌는 운영거리가 있을까 하고 해서 운영하는 셀럽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피티레슨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 열심히 가르치고 지금 밥도 못먹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간단하게 음! 너무 맛있다 가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장가스까지 들어가 있는 운영거리입니다 좀 이따 피티마켓에 가서 만나요 안녕 테니스랑 패션이 있어 케노키? 그런걸 왜 시켜요? 여기 모델들 다 계시는데 아 왜? 지금 테니스랑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가 있어 어떤거죠? 골라주세요 테니스 쇼핑 너 아는 사람 있어? 소외나 정혁 이 에스팀이라는 내가 소속사야 패션의 우리 테니스는 패션이니까 하차 프리마켓에 와서 오늘 안나 제일 중요한 하나 세체를 구원해주고 있는 안나 왜 감기에 걸렸어요? 구경하자 얼굴이 안색이 안좋은데 이 오빠 괜찮겠어? 이제 나갔다 어디부터 오영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모르셔 테테? 호야 아빠는 무슨 스타일 좋아하나? 요경에 호야 스타일 적당히 있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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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피? 호피?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나 내꺼 보고 있고 나 내꺼 보고 있고 신발 너무 귀엽다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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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팸 이산님이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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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는 아크 안녕하세요 테니스 테니스 치셨대 아 정말요? 테니스 배우셨어요? 테니스 되게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테니스테이 테니스테이 아 이거 쓰면 테니스 쳐도 돼? 반지잖아 어 일부러 막 얼굴 내밀어 주셔 감사합니다 함박 함박이라고 갔어요 함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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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발랐으면 10일까지 예전부터 타투어를 하고싶었는데 오빠가 타투이 시차 아니니까 어 하나도 없어요 아 아 지우자 아 이거 할거야 아 아 아 어때? 예 예 예 옛날에 옛날에 그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그 어 어떻게 알았지? 덴벅꺼 보면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팬이에요 아 아 테니스 유튜브라서요 저희 헤나씨가 가져오신 입던거에요? 어 사이즈가 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티티 네 티티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통화 거기에 제가 들어갈까요? 어깨가 넓어가지고 어깨가 넓어가지고 어 뒤로부터 이렇게 볼까요? 사이즈가 잘 안맞아 진짜 어 비트니스 하시네 어 어 선수생활 하라고 해서 어깨가 어깨가 막 어깨가 어깨가 어 이게 넣는 방법이 신기해가지고 오 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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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 이걸로 입고 나니까 패션피플처럼 하하하하 얼마에요? 3만원이요? 3만원이요? 이거 3만원 진짜 싸 대박이다 어 아니 이 사이즈는 나한테 맞을 것 같았어 하하하하 어떻게 할까요? 송혜나씨의 자켓을 입고 같이 끌리지마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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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세라고 네 스포츠 패션이 주요해서 아 그렇죠 지금 테니스랑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가 있습니다 어떤거죠?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역시 테니스를 칠 때는 코트 입고 치는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사진이 저희 사진이 한방에 5000원이 되겠지 않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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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알림 설정도 아시겠어요? 이거 가져왔어 어? 갖고왔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자세만 봐도 못 찍는 것 같은데 에티켓 모자 모자 귀엽다 수고하이자 낚시 좋아하세요? 뭐해줄게요? 아 낚시라고 하면 좀 약간 볼로다 그래서 태큰이어라고 요즘 유행인데 좋아 낚시 하하하하 낚시기가 맞긴 합니다 테이스 하시는거에요 네 운동 네 좋네요 어감이 좋다 낚시룩기가 맞긴 합니다. 체스 하시는 거예요? 운동? 좋네요. 어감이 좋다. 호얀 바다에 찬스예요. 남자치 좋아해 원래. 어깨가 날 것 같아. 약간 희망이네요. 괜찮네 괜찮네. 여기 거기 체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 찌템. 여기가 역방이라서 제가 찍을게요. 센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온스트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무신사 온스트릭이었습니다. 아 아구 다리야 아구 다리야. 아 재밌네 오랜만에 쇼핑하고 있어요. 쇼핑을 잘 안 하러 다니는 편이라서 사복 입은 거 거의 못 보셨죠? 어떤 거 같아요? 테니스복이 낫나? 운동복 입은 게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복장이 되게 과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실물을 보면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좀 실물이 나예요. 호혜 오빠한테는 카메라 못 맞게. 어디 오빠 양손을 찍을 수 있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뭐? 좀 가봤어. 왜? 아니. 진짜. 이 오빠는 안 되겠다 진짜. 나 셀카 찍을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남으면 돼. 이렇게 해놓기. 안 돼. 그런 걸 왜 시켜? 여기 모자도 다 개 지렸네. ㅋㅋ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포인트 이거요 괜찮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줘봐 내가 입어올래 아 왜 침대했어? 미치겠다 진짜 내가 입을래 발은 빼고 너 먹어 뭐가 얘기해? 뺏어가 볼까 봐 내꺼 아니야? 내꺼지 집 뺏겼어 아까 그 팀한테 예쁘죠 이거? 이거 어디꺼야? 99% 쓰라고 가조라고 아마 귀디랑 많이 제우같은 뺏겼어 같이 뺏겼어 집 뺏겼어 뭐 어디? 괜찮은거죠? 하자 하트시그널 그 이후로 이제 있는 타워포트 나는 아직 뭐 항공은 없고 푸드테크 시사터도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네네 좋아요 테니스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테니스 썼었어요 3년정도? 아 네 테테테 좋아요 학습도 그렇게 테니스 라켓 들어갑니다 테니스 라켓 들어갑니다 그치? 아우 아우 다 소비하고 가는데? 미치겠다 진짜 이제 나 끝이야 말려줘 이제 나 말려줘 말려줘 좀 길게 하나 찍어줘 아 길게? 밑에서 이렇게 쯤이야 알았어 길게 하나 알았어 초바들아 알았어 똥손들 진짜 아우 어따 써 정말 땅 보네 땅 보네 땅 보네 땅 보네 땅 보네 땅 보네 솔라버에서 붙어있는 엠.. 엠티마 방식의 어 디자인 카운티 오브 린라 구야 구까지 구까지요? 구까지요? 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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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봐도 돼야? 여기 빠진 분이 어 모델로 보았나 봐 아 그래요? 아 구야 모델인줄 알았어 위반사가 있는데 테테테 구독과 좋아요 알람 돌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WMZ 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나 갈까 나 갈까 어 오케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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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라고? 3만원 30만원 아 으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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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울 오우율 하하하하 어 역시 빠집니다 하하하하 아 매출을 먹어야 돼 오우울 낯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낯술 방송 어때요? 하하하하하하 주말에 주말에 나태 낯설 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탈사람 받고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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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